29번째 3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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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을 끌어였어요. 으윽 이슬비가 내리네 이슬비가 내리네 이슬비가 내 st 이슬비가 내리네 이슬비가 내cover 이슬비가 내리네 9시.. 오오오 오호 그 다음 ㅋㅋㅋㅋ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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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o 윽 putting 으윽 으윽 월요일 아침에 말리뽀 데크로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물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펌프카가 국민대 수련원 공사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바람이 난풍이 불고 있습니다. 만조라서 파도가 약간 있는데 서핑 연습을 좀 하고 샤워를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운동을 했더니 춥지는 않고 열이 좀 나네. 말리뽀 데크는 평일 아침 운동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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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